세계적으로도 어떤 프로에서도 빠던 대결을 하나 하거든요. 빠던 대결은 처음 해 보는데.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없어요. 빠던에 있어서 세계 대결 1, 2위의 대결이에요. 몸을 풉니다. 홍성은 여전합니다. 양신, 양신. 아우, 좋아, 좋아. 이거 한 분 한 분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.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누구랑 오래 볼 건지 좀 잘 생각하고. 호객 행위하지 마시고. 준비됐습니까? 네. 홍성은부터 갑니다. 갑니까? 도전. 도전입니다. 홍성은. 오. 오 왔다, 넘어 왔다, 넘어 왔다. 공을 봤어, 저걸 봤어야 되는데. 못 봤어, 공 보느라고. 저희 다 공 봤어요, 저희. 못 봤어, 아무도 못 봤어. 여기를 보셔야죠. 공 날아가는 거 모르라고 못 봤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무도 못 봤어. 아, 멋있다, 이거 멋있다. 정보해, 정보해. 자, 이번에 건방진 빠져나 한번 해 볼게요. 건방진 거. 해서는 안 되는 거. 그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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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꿀맹 시럽. 오, 기분 나빠. 와. 와우. 와우. 진짜 건지고 싶다, 몸으로. 이러면 이제 빈볼 날아옵니다, 그렇죠? 이 정도면 빈볼 날아와. 빈볼 사이즈야, 빈볼 사이즈.